4. 3. 4. 5. 5. 6. 6. 4.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럼? 살피할 수 있는 점은 봐라 어떡해? 근데 알고 싶으면 기어가 한번 왜 저래? 왜 저래? 야 밟아 밟아 알려줄게 알려줄게 너 혼자 밟아 난 밟혔잖아 너 혼자 밟아? 싫어 뭔데? 내용이 뭐야? 뭔데? 아래야 똑바로 쪽지를 발견했어 타봤어 타봤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타봤어 타봤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찾았다 한이 맺힌 사람들이 밤마다 곡소리를 낸다 나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한 가지 답이 있다 이거 토코필이야? 아니 근데 알면 안 된다니까? 아 알면 안 된다니까? 아 너는 눈치가 없냐? 내가 계속 알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너는 눈치가 없냐? 내가 계속 알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나는 타롭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 넌 평생 여기서 살아 그럼 넌 여기서 살아 제까지 여운 게 아니라 애초에 교도관이야 이제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야 약간 쌀포기질이 있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재미있니? 재미있어 보이니? 재미없니? 재미없어 보이니? 행복하니? 행복해 보이니? 행복 안하니? 저 교도관한테 가서 못 얘기했어 교도관한테 똥꼽 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글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 어떤 모르겠는데 신경지 내가 제 커피 마시커피 너무 먹고 싶어 어디서 왔었나? 혼자 왔지 어디서 왔었나? 혼자 왔지 절도찌 아니야? 이제부터는?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? 4884 죄송합니다 어? 왜? 왜 성각관계입니까? 뭔데? 주머니에 뒤져봅니다 어? 틀렸다 압수합니다 진짜 교활하다 대박이다 어? 아 갔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돼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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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같이 한 얘기 맞아 뭔 얘기? 편지 편지 저게 편지 모르는 게 아니라 편지 어떻게 해? 눈마다 복귀를 낸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? 그러니까 빨리 작전을 짜자고 아 맞다 누나가 담배용 뭐 잠깐만 누나 죄가 뭐였지? 풍기물 풍기물 아니지? 그 깍봉으로 약간 그동안 눈을 홀려 알았어 괜찮다 그래서 도망가 여기 문 열고 좋다 좋다 알았어 물을 안 줬잖아 물 좀 주세요 물 아 잠이 안 와 운동이나 해도 되나? 깍봉 자 여기가 끝 여기가 끝 여기가 끝 이리 오세요 왜 안 들어오세요 이리 와서 나 잡아요 왜 안 들어오세요 내가 혼자서 쫄리나 보네 1대6은 쫄리겠지 엎드립니다 아니야 왜 엎드려 왜 엎드려 왜 엎드려 걱정해요 엎드립니다 그래 리치도 엎드리고 있어 난 엎드리면 너무 야합니다 승승이야 난 엎드리면 너무 야합니다 승승이야 승승이야 싸워 싸워 나와봐 야 이제 조심해 싸워 나와봐 야 이제 조심해 바보야 나와 남자가 남자가 뽑아와봐 야 야 너가 지금 오줌 야 야 야 야 야 아 나 이거 남자만자 남자만자 잡아야지 앉아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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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왜 잡혔어 오늘? 드릴려고 드릴려고 우리 아침밥을 너무 그 뭐야 그 이상한 김치 볶아먹은 거 오 맨밤만 먹었어 배고파 삼겹어 맞니? 아 아쉽다 와 음 맛있는데? 배고파 땀 까먹기 이게 여긴가? 차차 얘 잡을까 왜 왜? 뭐야 매매야? 어디가? 어디가? 얘 매매가네 어디가 쟤 어디가 어디갑니까? 쟤 여자친구 없는데 어디갑니까? 형사 여기 있어? 왜?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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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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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지금 잘못 돌고 있는 거야 뭐가 있어 주머니 뒤져먹어 끌려갔어 우리 둘만 이렇게 남별는다고? 지금 둘이 무슨 잡담하는데? 사담 맞는데? 뭐야 관심도 없나 봐 우리는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? 알 바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마주 봐 잘해서 먹이는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 어디가서 얘기해 좋아? 응? 좋아 좋겠습니까? 많이 먹어 자 먹자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 뜯었네 아 이거 내가 쓰라고? 쓰십시오 호동이네 음 뭐지 어 음 음 음 음 음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뭐만 해 네 네 재밌습니다 재밌어? 네 그런 학과님들이 다 이끌어주시니까 제가 뭐 그냥 뭐 따라가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얼굴은 느리게 해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맛있는 걸 먹으면 자꾸 목이 나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? 네 안 좋은 습관인가요? 아니요 백성 백성 이에 고마워 고마워 그냥 가볍 Liv 아 뭐가 문제 있나요? memorial boro 저 관중 제가 굉장히 관심이 집어나서 자리를 따로 들어와가지구 빙 잠깐만 오, 4888번. 기억해두겠어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했습니다. 교도관장님, 저... 들으고 싶은 말이 있는데. 빨리 가. 4889번이랑 저희 사동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 해서. 저기 남은 거 할까? 네. 올라가서 동료들이랑 같이 먹어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체스처럼 왜 이렇게 좀. 야, 너 어디 갔다 왔어? 오! 맛있는 거 있다.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. 잘 먹겠습니다. 왜? 어디야 이름이 뭐야? 행복한 찐따? 제가 교관님들한테 너희랑 같이 먹고 싶다고 교도관장님 저희 사동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 해서 와 진짜 너무 맛있다. 계란찜 모임? 우와 더 맛있다. 여기가 계란찜.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만두가 있어. 그러니까. 맛있는데? 안 매운데 난? 진짜 맛있다. 우와. 진짜 맛있는데? 나도. 진짜 맛있는데? 순살도 진짜 잘 가졌다. 맛있어. 많이 먹어라. 많이 먹어라. 간장. 아 행복해. 순살이야? 스팸가 뭔가? 고생하자. 알자. 고생하자. 언제 먹어라. 고생하자. 오, 냄새 좋다 너무 좋다. 고생하자. most of you. 우꺼. 오, 냄새 좋다 너무 좋다. condiciones 아 뚜둔 수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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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게 들리다 사빨할게 뭐가 있다고? 사빨할게 뭐가 있다고? 어 뭐야 이거 저 어디갑니까? 각자 해야되나봐요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 저거 뭐야?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동물이 죽어있어 와 뼈가 있어 아 토할거같아 누나 거 옆에 동물사체 죽제비 죽제비 아 죽제비 어떡해 귀신을 봤다 귀신을 봤다 거룩한 거룩한 뭐야? 나 귀신을 봤다 학교가 폐교되었지 학교가 폐교되었지 학교가 폐교되었지 뭐야 여기 아니 여기 어떻게 청소하라고 제가 형 알려줄게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하시는게 좋아요 약간 이렇게 일자로 진짜 봐 나 할 줄 몰라서 4889가 내 형 잘하고 있었어 너 좀 잘하고 있었어 내가 못하고 있었는데 왜 지절로 안 봐요 보여줄게 보여줄게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엄마 엄마 청소 시작합니다 120석도 석쇼 아 거기 줄 있어 아 다 없앨 다 없앨 예 öst 다 없앨 다 없앨 참 웃겨 그런데 지금 그 저희 편지지에 직접 쓰고 싶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편지 상황입니다. 유활한 삶을 살았던 제 인생이 이 교도소에 들어오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. 와, 나한테 울리고 있어. 왜, 정모 왜 안 해? 뭐야, 뭐하냐? 뭐해? 어, 우리 옷이다! 왜? 우리 오늘 촬영 끝났어! 문 열어줘. 나 사실 이거 문 열 줄 알아. 진짜? 어. 열어봐요. 열어봐. 정모 안 하냐? 정모 안 하냐? 정모 안 하냐? 정모 안 하냐?